안녕하세요. 쿠팡에서 가장 인기있고 할인율도 좋은 상품을 리스트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할인율 16%, 할인 가격 49만 9천원, 리뷰수 90개. 4위, LG전자인버터, 12.5, 할인율 16%, 할인 가격 89만 8천 100원, 리뷰수 9개. 5위, 인증미니아 창문형 에어컨 2, 할인율 14%, 할인 가격 34만 9천원, 리뷰수 100개. 6위, 위닉스 인버터, 창문형 에어컨, 할인율 11%, 할인 가격 60만 2천 7백원, 리뷰수 62개. 7위,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 4선형, 할인율 11%, 할인 가격 60만 2천 7백원, 리뷰수 62개. 8위, 삼성대자 19.2, EBSP, 할인율 8%, 할인 가격 76만 7천 4백원, 리뷰수 489개. 9위, 화제코 듀얼의 모터, 미니 창문, 할인율 6%, 할인 가격 70만 5천 2백원, 리뷰수 533개. 10위, 삼성대자 19.2, EBSP, 할인율 0%, 할인 가격 107만 9천 5백원, 리뷰수 533개. 리뷰수 480개. 더 보기나 고정댓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양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